시인 이채님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의 시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봅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참 이 식구가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향기의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런 점에서 우리도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바울도 복음 사역자인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복음이며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향기는요 널리 퍼져가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에서의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선 행진 하면요 원정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베풀어지는 성대한 축하 행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개선 행진을 축하하면서 향을 피우고 꽃잎을 뿌리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본문의 말씀에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승리라고 하는 개념과 바로 냄새, 향기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실 이 단어는요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 향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향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구원의 진리이며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며 향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됨으로 승전가를 올리는 것과 개선 행진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꽃잎을 뿌리는 건 이 향기를 전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냄새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15절에서는 향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요 헬라와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14절의 냄새로 번역된 헬라와 단어는요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고요. 15절의 향기로 번역된 헬라와 단어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차이를 말하자고 한다면 이 냄새로 번역된 이 오스메는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15절에 나오는 유오디아 향기는요 아주 달콤한 냄새, 향긋한 냄새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목적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장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유엔평화공원 이 둘레길을 산책 자주 하는데요. 몇 달 전에 산책을 하면서 향긋한 냄새가 너무 상쾌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나무를 찾아서 직접 인터넷으로 그 나무의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꽃나무의 이름이 은목서, 근목서였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은은하게 향기롭게 전해지든지요.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이기에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곳. 그래서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하며,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각처에서. 여러분이 각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주일에는 향기처럼 살다가 주중에는 악취 내며 살아가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향기를 바라다가 집이나 사업장에 가서는 악취가 나는 삶을 사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모든 장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특정한 장소에 제한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고음 4장 2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 아래 둔다는 것은 그릇 안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 둔다는 것은 침상 아래에 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등불은 가둬지거나 빛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장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은 빛을 가리는 것이고 가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향기도 가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에 제한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처에 널리 향기로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요. 향수 원액을 다루면서 기업에 납품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가방 속에 향수 원액 샘플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게 깨지면서 결국 가방까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집사님 향수가 깨졌으면 그 가방에 늘 향수 냄새가 날 건데 왜 그 가방을 버리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향수 원액이 너무 강력해서 가방 안에 다른 향수 원액과 섞여 버렸고 가죽 냄새와 섞이게 되니까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향수는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 안에 가둬지니까요. 향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가둬져서는 안 됩니다. 가둬져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걸 잘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에 갇혀 버렸고 성전주의에 갇혀 버렸고 율법주의에 갇혀져 버렸어요. 그들은요. 보이는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종교성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삶은 위선적이었고 악취가 나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20장 46절 47절 말씀을 한 번 보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언뜻 보면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마치 향기가 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나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신문을 받는 공예 앞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인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요. 그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신문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공예에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때 아그리바 왕에게 전도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신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 강력한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끼리끼리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라도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차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좋은 교회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국 하나님께 받쳐지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언제라도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전하는 것과 같아요. 사도바오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온 세상을 향해 생명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정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을 통한 생명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향기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양단 간의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복음의 향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들은 거부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복음으로 알고 믿고 전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신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극동방송 진행하는 PD분들이 자주 하는 방송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 문구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멘트가 참 좋습니다. 복음방송이기에 당연히 생명을 전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바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하고 언제든지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께서 진이 구원의 향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였습니다. 에베수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크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 최문자 시인의 고백 이라고 하는 시를 잠깐 소개할 게요.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독긴 날에 향을 흠뻑 묻혀 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독긴 날에도 자신의 향을 흠뻑 묻혀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바뀌신 못과 그리고 망치와 가시 멸류관과 그리고 십자가에 용서와 사랑의 향기를 흠뻑 묻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향기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조각가이자 판화가인 조르즈 루오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판화로 완성시키면서 특이한 제목을 붙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작품이 있어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이 작품 한번 볼까요? 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화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향기는 가둬둘 수도 없고 가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향기는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양백리 인향백만리라는 말이 있어요. 꽃향기는 바람에 실려 백리까지 퍼져나가지만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가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생명을 널리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도록 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가리